안녕하세요. 계단과 난간대 전문업체 대한금속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파주에 있는 신축주택 내부에 계단과 유리난간대 프레임을 설치해드릴 현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실내 계단들은 도장이나 난감 마감 또는 유리마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현장들은 대부분이 분업화되어 있죠. 특히 금속공사의 경우 골조만 제작하고 설치하면 다음 후발 주자가 이어서 공사를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마감 작업 없이 호스팅한 현장들이 많죠. 아무래도 전문성을 띄고 있다 보니 일반인보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문의를 많이 주신답니다. 대안이 제작하고 설치한 실내 계단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발판이 오픈되어 불안한 고객들은 말판을 막아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제작하고 우측에 있는 계단의 발판은 바가지 형태로 제작해 철재와 석재의 조합으로 제작할 수 있죠. 난간도 유리를 삽입해 설치할 수 있게 호스트 없이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제작한 계단과 난간들은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높이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설치할 수 없고 현장에 맞춰 제작하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진행할 수 없는 게 실내 계단입니다.